엄마, 엄마 눈 좀 떠봐. 아들 왔잖아, 응? 아휴, 언니 나와서 집에 가야지, 응?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 4월쯤에 돌아가셨고 작년 12월에 또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애기가 된 느낌 같아요, 엄마가. 제 말을 못 알아들이시거나 제대로 된 대화가 거의 안 돼요. 엄마, 엄마. 월세랑 병원비랑 아버지 카드빚 그런 것들을 제가 다 감당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아프신 상태이셔더라도 제 곁에 좀 남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말없이 안아주실 것 같아가지고. 아들불입으시면 돼요.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불입으시면 돼요. 이 아들불입으시면 돼요.